새끼풀 문제판 보여주시죠 오늘의 문제판입니다 오늘의 문제판 모두 풀고 1등을 가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문제 첫소리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김효린 씨부터 차례차례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티귿 피읍 지읒의 삼음절 도움 말들입니다 세알심 단팥죽 하겠습니다 단팥죽 정렬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봉 씨 차례예요 2, 3, 4번 있습니다 순서대로 2번 가겠습니다 2번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기역, 디귿, 시옷의 삼음절 도움 말들입니다 인색한 사람 구두새 하겠습니다 구두새 맞습니다 구두새 첫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선 씨 순서대로 3번 하겠습니다 3번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디귿, 시옷, 디귿, 니은의 사음절 도움 말들입니다 여러가지 일 다사다난입니다 다사다난 정답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심우태 씨 오래 기다리셨고요 4번 문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엄중한 GBC 뉴스 정정목입니다 QBC 뉴스 정정목입니다 MBC 뉴스 이동한ill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